LG 트윈스가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LG 트윈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시즌 극 초반이다 그래서 LG 쪽에서 구단 내부에서는 너무 띄우지 마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좀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타팀이 보는 LG 트윈스 상당히 무섭다 역시 덕아웃에서 웃음이 참 많아진 LG 트윈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좀 단단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 전 제가 대전 LG 하나전을 이틀 동안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26일 27일 LG가 이틀여서 다 이겼는데요 28일까지 이겨서 LG가 하나의 3연전 수입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글쓰 최근 페이스가 특히 방망이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이런 것 저런 것 좀 감안을 한다 그러면 LG의 상승세를 무작정 와 이거 뭐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상선수가 많고 타선의 침묵 이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LG의 방망이의 움직력 그리고 불펜 탄탄한 부분 그리고 또 선발까지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 눈여겨 보게 되더군요 자 올 시즌 LG 트윈스 특별한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창단 30주년이 됩니다 1994년에 우승 두 번째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다 그리고 2002년에 한국 시리즈 밟고 난 다음에 지금 18년 동안 아직 한국 시리즈를 밟지 못했는데 올해는 또 박용택 선수의 은퇴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가 FA 시장을 잘 봐왔지 않습니까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LG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후한 대접을 해줬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선발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불펜은 매우 매우 강합니다 타선의 응지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라모스도 좋고 하위 타선도 같이 터집니다 타자들이 돌아가면서 마구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LG 트윈스가 잘 나가고 있는 그 이유 차명석 단장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꼽아달라고 그랬는데요 한 세 가지 조금 꼽더니만 다른 걸 또 더 꼽으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일단 뭐 세 가지만 자 첫 번째로 차 단장이 꼽은 것은 라모스 효과가 역시 크다 자 좋은 용병 데려왔다 그죠 타자 지금 홈런 단독선도 라모스 선수 이야기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중일 감독님의 운영 팀 운영이라든지 선수들하고의 케미 그리고 선수들이 감독의 야구 철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 부분이 3년 차가 되면서 완전히 성숙했다 그리고 선수단하고 한마음되는 부분이 눈에도 보인다 그러면서 뭐라 잃지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여하튼 운영도 그렇고 선수단의 분위기도 좋다 자 세 번째로 아무래도 창단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뭔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일은 결속이 있다 마음속에 결속이 서로 간을 서로 자극을 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운영 이야기하죠 또 지금은 너무 시즌 초반이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LG 트윈스인데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지금 왼쪽 무릎 수술 지금 재활 중이죠 없는 상황에서도 정우영 선수가 너무 좋고 그죠? 자 이상규 선수도 툭 튀어나왔어요 작년에 LG 트윈스가 불펜의 필승조 고우석 정우영을 탁 찾았고 또 올해 또 이상규 선수까지 이렇게 더해지니까 고우석 선수가 없는 이 공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뒤에서 점수를 주지 않으니까 팀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우석 선수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8월쯤은 돼야 돌아온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자 70경기 정도가 지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참회수 단장 얘기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때까지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유진일 감독께서는 지금 정우영 그리고 이상규 여기에 성은범 정도까지 집단 마무리 체제로 고우석 선수 돌아올 때까지를 넘겠다 위기를 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회수 단장 또 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역시 이제 감독님이 잘하시는 거 아니냐 유진일 감독님 정말 잘하신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좀 안다 LG 구단이 얼마나 선수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지난 겨울에 LG 이제 우리 참회수 단장이 뭘 이렇게 퍼주고 있어 딴 데 F애들 지금 돈 쪽 꽉 지었는데 LG만 그냥 막 퍼줘 그냥 시장 다 흐트러뜨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죠 아 그런 차단장이 이제 그래도 마음을 사지 못하면 팀이 안 된다 결국 마음을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무작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스템 안에서 선수들의 평가를 공정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일부터 LG가 광주로 가서 기아 타이거즈를 만나게 됩니다 기아 3연전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2승 1패가 목표라 그러는데 모든 팀이 다 이제 4연전을 하면 2승 1패가 목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무서운 선수 홈런 선두 라모스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G가 그토록 기다리던 웨인타자 드디어 왔습니다 26세 젊은 타자 28위 현재 타율 3할 오픈 1위 10위 9홈런 홈런 1위죠 19타점 3위 볼넷 10개 10위 삼진 16개 17위 자 OPS 1.228 약점이 있습니다 높은 공에 높은 공에 약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거포들이 높은 공을 상당히 좋아하지요 근데 이 라모스 선수는 높은 공에 오면 약간 흑스윙이 많아지고 낮은 공을 오히려 잘 쳐서 홈런을 만드는데 맞기만 하면 새까맣게 사라진다 요즘 LG감독님이 공개적으로 아니 우리 라모스 높은 공 잘 못 쳐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쓸 수가 없겠죠 저희도 뭐 썼습니다만은 그 구단에서 유감독님한테 언론 기사를 직접 보여주면서 만천하에 알려졌어요 감독님 딱 이야기했더니 만유중일 감독께서 맞다 맞잖아 사실이잖아 라모스가 참든지 높은 공을 아니면 높은 공을 쳐서 안타라도 만들든지 자 그 방법밖에 없다 26세니까 이 선수는 아직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파워가 매우 좋다 스윙 계도도 상당히 훌륭하다 상대 투수들이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포들의 정확도가 100%는 아닌 거죠 하지만 맞으면 간다 자 득증권 타결 한번 보겠습니다 3할 6푼 발리 매우 좋습니다 특히 주자가 이제 3루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5할 8타수 4안타 홈런도 두 개나 있는데 매우 매우 팀이 중요할 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자 우투수 상대 3할 3푼 좌투수 상대 2할 3푼 올이 조금 안 좋죠 자 언더 유형 매우 좋습니다 보통 이제 좌타자 언더한테 굉장히 강한데 9타수 6안타 6할 6푼 7리인데 우투수 상대 홈럭 6개 좌투수 2개 언더 1개 좌투수의 약간 약한 느낌은 있지만 최악 정도는 아니다 아직은 표본이 적으니까 이 부분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보통은 어느 팀마다 4번 타자 이 4번이라는 자리가 주는 중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4번만 가면 이상하게 흔들리는 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안되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4번 타자 이 타자들이 오래오래 4번을 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다른 선수들은 그 자리에 넣기만 하면 이상하게 부진한다 라머스가 LG 타선의 중심을 잡아주니까 김현수 선수 강한 2번으로 나설 수 있는 거죠 앞뒤에 위치하는 타자들도 유무형의 이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1루 수비가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 무난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타구 처리가 매끄럽더라 유진희 감독이 덩치 크다 이 선수가 이게 뭐 벌써 표적이 크지 않느냐 야수들이 던질 때 그래서 1루 송구하기가 매우 편할 것이다 나도 사실 선수 시절에 그랬었다 신경신 선배 그냥 딱 있으면 키도 크고 가니까 매우 매우 편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포구 능력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팬들께서 아니 LG 외국인 타자가 홈런 1위 한 거 우리가 뭐 못 봤느냐 초반 반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시벨 선수 이야기를 하는데 2014년이었죠 이 외국인 타자 조시벨 선수 LG에서 뛰었습니다 당시 4월 20일까지 홈런 6개로 단독 선투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조시벨 선수는 당시에 홈런 6개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한 전부 팀이 지는 상황에서 나온 홈런이어서 이 홈런의 영향과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 라모스 선수 지난 24일 끝내기 말로는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결승 없는 동점 없는 결정적인 순간의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큰 것 한 방을 자주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뭐 잘 던지는 상대 선발 투수가 라모스 선수에게 홈런을 받고 하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그런 면을 많이 봤습니다 영향과 측면에서는 좀 비교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상당히 잘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LG 트윈스가 향후 어떻게 좀 더 점프할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보려고 그러면 돌아올 자원들을 봐야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고우석 선수 외무릎 연골 수술을 했죠 8월 말 정도 8월 중순 정도에 돌아온다는데 조금 더 봐야 되겠고 이영종 선수가 있죠 이 선수 올 초에 두산과의 연습 경기에서 두산 이용찬 선수의 투구에 손등을 맞아서 골절 사항이 왔는데 5주 안팎이라고 했는데 한 6월 중순쯤에는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여러가지 영전 선수의 타격이 좋기 때문에 오른쪽 지명타자의 이 부분도 상당히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투번치 켈리 윌슨 이 두 선수 이야기가 많았죠 2주간 자각익률을 추가로 하면서 이 선수들의 투구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져서 유진일 감독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켈리 선수 9위는 아주 떨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해 상당히 좋았잖아요 2주 제가 격리 뒤에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하나가 조금 방망이가 안 좋음을 감안을 하더라도 28일날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윌슨 선수 2018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직구 평균 구속 145.7 투심 144 2019년 지난해죠 145.3 그리고 투심 143.2 올해 직구 142.9 투심 141 약간 페이스가 다운됐습니다 앞선 26일 경기였죠 첫 무실점 경기 6이닝 무실점 그리고 4경기만의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윌슨 선수가 하나, SK, 삼성 등 약간 하위권 팀을 상대할 땐 그래도 솔직히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만 상위권 팀을 상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강력한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약간 직구 보기가 조금 다운돼서 변화구도 상당히 좀 많이 섞어던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재구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유정일 감독은 이 윌슨 선수의 스피드 저하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직구도 강약 조절하는 거 아니냐 직구 뭐 약간 투심, 변형 직구 같은 거 던지고 포심도 직구 구속을 조금 더 변화를 주는 듯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윌슨 켈리는 그래도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LG의 가장 큰 강점인 것이죠 불펜 1위, 불펜 1위 자 이 부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LG가 선발 평균 장치점이 거의 뭐 최하위였다가 이제 8위까지 좀 올라왔는데 지금은 뭐 선발만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면 앞뒤가 다 좋아지는 것이죠 방망이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LG 선수들 스스로가 말하는 야 우리 팀 올해 왜 이렇게 잘하느냐 자 물론 뭐 NC 다이노스가 1위지만은 NC 다이노스 진군 이 부분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LG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LG가 중위권 싸움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하면 상위권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즌 초반 상당히 페이스가 좋은 것이죠 선수들이 말하는 LG이 강한 이유 정근우 선수는 주장 김현수 선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장이 우리 선수들 잘 챙기더라 자 켈리 선수한테 물었습니다 LG 왜 잘하느냐 정근우가 합류한 것이 참 크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정근우가 오니까 이 정근우 선수가 선수들을 상당히 편안하게 야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라 윌슨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라모스 선수가 타팀 타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고 오우 맨 자 우리 팀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근우 선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합류가 여러가지 활력 요소가 있죠 38세 베테랑 이 선수를 100% 매경기 다 쓰겠다 그래서 데려온 건 절대 아니고 정주현 선수하고 플래턴으로 같이 기용을 하고 있는데 타율은 ER입니다 베스트는 아니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비 실책이 5개였어요 많습니다 지금 뭐 리그에서 수비 실책이 제일 많은 선수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하지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정근우 선수의 실책 수비 실책 두상가의 개막 3연전 마지막 날에 나왔어요 자 5월 7일이었죠 2개 나왔습니다 이날 2개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3개 그 이후에 나온 3개는 두 번은 그냥 팀이 이겼어요 팀이 이겼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 한 번 같은 경우는 팀은 졌지만 해당 이닝에서 실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실책은 아니라고 봐지고 중요한 순간에선 깔끔한 병살 플레이로 연결하는 등 뭐 조금 실책으로 인해서 팀에서 받는 충격은 조금 덜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트윈스의 약간 아킬레스 근이었던 오지안 선수 유강남 선수의 이 수수강 방망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두 선수 방망이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지안 선수 수비 좋다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상당히 좋더군요 진짜 제가 대전에서 가서 봤는데 뭐 메이저리그 급 수비다 그런 수비를 정말 보여줬고 굉장히 어려운 바운드를 잡아서 그냥 빼자마자 바로 던지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굉장히 놀랬습니다 자 1할 때 타율로 계속 가다가 최근 5경기 연속 안타 타율을 2할 1푼 1위까지 올렸고 아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연타석 홈런까지 싹 터뜨렸는데 유강남 선수도 마찬가지로 타격감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자 1할 7푼 9위까지 올렸는데 잠에서 단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이 두 선수가 뭐 2할은 치지 않겠어요 1할 때 타자는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오지안 선수의 방망이 고민 있었겠죠 스트레스 받았겠죠 유지일 감독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타격 코치를 불러서 내가 그랬다 오지안은 그냥 수비만 하라고 해 그냥 무슨 말이냐면 마음 내려놓고 하면 좀 나아질 거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 유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망이가 잘 맞으면 수비도 잘 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수비 잘하면 방망이 잘 맞는다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아 좀 그런 이야기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농담도 했는데 아무튼 LG 트윈스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시즌 초반입니다 그리고 뭐 한 달 있다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또 또 전해드릴 수 있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지금 LG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지금 LG를 바라보는 우리 LG 팬들 분들께서도 상당히 기분 좋다 야구 본만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LG 트윈스 얘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